그 구름의 생성 원리는 바로 뭐 때문에? 단열 팽창 때문에 나타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이걸 배웠었는데 어떻게 암기했냐면 이렇게 암기했다고 공기가 상승하는 것은요 여기가 지표면이 굉장히 뜨겁게 가열될 경우 가열될 경우에 공기가 상승하게 됩니다. 공기가 상승하게 되면서 또는 어떤 공기가 산을 타고 올라갈 때 공기가 상승하게 되죠. 됩니까? 이렇게 공기가 상승하게 됨에 따라 공기가 상승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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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피가 팽창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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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온은 하강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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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슬점에 도달해 도달해 와우 공기가 상승한 방법이 이라고 생각만 이렇게 고민했던 것만